또 열받는데 성은이가 못된 형들한테, 못된 형들한테 물이 들어가지고 물 들었어? 못된 형들한테? 약을 올리더라구요. 약을 올렸어. 손해 주려고, 회초리 대신 장구를, 장구를 챙겨주고 왔어요. 제가 준비한 노래는 문현주 선배님의 잡지말을 준비했습니다. 성은이도는 오늘 승리를 절대 잡지 못할거야. 서진이 형의 눈물인가 바를 선고를 했습니다. 성은이도 눈물인가봐. 또 눈물이 배고계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